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의에서 량시동은 사업규모가 갑자기 커집니다. 하여 자신이 그 많은 가게들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요.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이 내주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. 이 두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사람은 바로 이 멍판성이었답니다. 이 멍판성은 량시동이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는데요. 맨날 학교 주먹짱을 먹는 이 량시동과는 다르게 멍판성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그 학습 성적은 항상 1등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주먹짱과 공부 1등이 어떻게 친하게 되었을까요? 네, 왜냐면 그들은 서로 이웃에 살았으며 멍판성도 다른 범생이들처럼 공부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답니다. 이 멍판성도 건달기가 좀 많았다는데요. 그치 고등학교 2학년 때 량시동을 위해 무리싸움을 하다가 퇴학당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 량시동이 미안하여 그 마음속에 더더욱 새기게 된 거였죠. 이 멍판성은 학교에서 나와서는 한동안 알바를 하다가 시장에서 옷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시기에 량시동이 행동대장이었던 지태민도 이 옷가게를 하였었는데요. 하지만 지태민이 그 장사수단이 딸려서 가게를 말아먹는 한편 이 멍판성은 가게는 그냥 점점 더 잘됐다고 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멍판성이 장사수단이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. 하지만 또 이뿐만 아니라 멍판성은 이걸로 이 자금을 축적하여 지금은 강철재령공장을 차렸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업수단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. 량시동은 그런 멍판성이 그냥 딱 필요했답니다. 하지만 량시동도 이것저것 사업이 바빴으니 따홍한테 명합니다. 따홍아 내 수화의 애들 중에 그래도 네가 말을 제일 잘하자야 네가 가서 멍판성 좀 한번 데려와봐라 큰형님이 분부였으니 받들어야겠죠.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가봤는데 그치 멍판성이 단번에 거절했다는 겁니다. 그러자 량시동의 얼굴색은 확 어두워집니다. 형님 아니면 제가 한번 가볼까요? 예전에 멍판성이랑 제가 이 한시장 안에서 서로 옷장사를 하면서 면목이 있거든요. 에? 그래야 량시동이 첫 바라보니 그건 지테밍이었답니다. 사실 저번 회에서 이 지테밍은 량시동을 많이 실망시켰잖아요. 하여 량시동은 그런 지테밍을 멀리 쩍 했을 때였었죠. 그러자 지테밍은 요번에 한번 공을 좀 세워보려는 거죠. 그래? 그래 봐라 그냥 량시동은 그냥 시끄럽다는 듯이 그냥 보냈답니다.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지테밍이 풀이 죽어서 또 다시 돌아온 거랍니다. 저기 형님에 제가 그 멍판성 보고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한마디만 했었는데 멍판성 그 놈아 그거 지자랑을 2시간이나 합대다. 아니 뭐 지금 강철 재료 공장에 직원이 60여명이나 되는데 걔네는 어찌느냐 뭐 또 자기 한해 순이익만 해도 몇십만 위원이라는 아 또 있습니다. 그 멍판성 지가 더회시 제일 처음으로 오디 자가용을 구입한 성공한 청년이라고 또 지 앞에서 최유비를 해서 지가 두딱두딱 오글거려서 못 듣겠더라고요. 네 그러자 량시동은 피씨 웃습니다. 흥 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내가 왜 굳이 가하를 부르겠니? 하참 이놈 이거 뭐 제갈량이라도 되냐? 아니 내가 뭐 유비처럼 3번이나 모시러 가야 되니? 오케이 까지고 뭐 요번에 내가 직접 가지 뭐 량시동은 옷장에서 경찰복을 척 차려입고 권총까지 찰칵 하고 준비합니다. 그리고 또 그나마 멀쩡한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따홍을 데리고 출발했답니다. 그러면 량시동은 어디로 가는 거였을까요? 멍판성 한테로 갔을까요? 네 아닙니다. 량시동은 따홍과 차량기사를 데리고 멍판성이 어머니 집으로 갔답니다. 왜냐하면 그 두 집안은 어린 시절부터 이웃으로 살았으니 매우 가까웠죠. 어머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. 어떻게 건강하셨죠? 량시동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친근하게 이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. 그리고 또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노인네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. 어머니 저 지금 잘 나갑니다. 제 밑에 큰 레스토랑 하나에 그 장춘시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썬로란 나이트까지 또 물류회사 몇 집이 있고 자동차 부품 시장까지 이 장춘시내에서 내 손을 아예 거친 데 없을 정도입니다. 그 다른 건 다 빼고 이 레스토랑 하나만 봐도 1년에 이윤이 200만 위원입니다. 어머니 어떻습니까? 내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이 알뜰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. 내 이런 좋은 일에 내 짜개바지 형제 멍판성을 아예 부르고 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? 량시동이 얘기를 온 하루 귀담아 듣던 멍판성이 어머니는 난처해하며 얘기했답니다. 그래 나도 니 량시동이 장춘시내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니가 흑사회 두목이라더란 말이다 그러면 내 아들이 들어가면 똑같게 되는 게 아이야 그러자 량시동은 깜짝 놀랍니다. 에? 뭐야? 내 소문이 여기까지 왔니? 량시동은 깜짝 놀랐었지만 인층 비장이 카드를 빼듭니다.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걱정도 팔자시네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말입니다. 꼭 이렇게 뒤에서 헛소리를 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셔 이거 경찰증이고 수갑의 권총 내 진짜 경찰입니다. 아니 내가 경찰인데 뭘 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? 량시동이 경찰 신분을 확인한 멍판성의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허락했다고 합니다.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만 잘 따라던 멍판성은 어머니가 오케이 하자 그제야 이 량시동이 수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사실 멍판성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진짜 경찰 신분이었던 량시동이 또 진짜 극사회 건달 두목이었다는 사실을요. 하지만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제 다리 한쪽을 내놓지 않은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. 멍판성이 맡은 쪽은 그 레스토랑과 자동차 정비소 쪽이 모든 업무였다고 합니다. 오케이 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마음을 정비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! 멍판성이 맡은 뒤에 그 두 항업은 더덕 잘 됐다고 합니다. 역시 량시동이 안목은 정확했었죠. 하지만 또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량시동은 또 규모가 엄청 큰 그 사우나를 오픈하였다고 합니다. 보셨나요? 량시동이 말대로 전체 장춘 시내의 그 모든 항업은 이제 거의 손을 걸치지 않는 데가 없게 되는 거죠. 이 량시동은 또 그 사우나를 멍판성한테 맡깁니다. 이 꼼꼼하기로 소문난 멍판성은 그 새로 장식해놓은 사우나를 구석구석 그냥 꼼꼼히 검사해보는 거죠. 하지만 그 사우나의 타일은 그냥 대충대충 해놨답니다. 이리저리 그냥 간들간들하게 붙어있었죠. 이 멍판성은 당장에서 장식회사에 전화합니다. 왜? 아 내 그 사우나 쪽에 사람이요. 아니 뭔 타일을 밥풀어 붙였어?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오? 라고 소리치자 또 그쪽에서는 뭐? 하 참 니 누군데 이리 난시야? 어? 뭐? 멍판성이라고?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여기 와서 그래 내 니네 타일을 밥풀에 주고 섞어서 붙였다. 어찌게? 그 말을 들은 멍판성은 제대로 빡칩니다. 니 그대로 딱 기다리고 있어라 들어? 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전화기를 끊었답니다. 그러자 곁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던 량시동은 피씨 웃으며 얘기합니다. 자 우리 멍판성이 성질이 아직 살아있네. 멍판성아 우리가 왜서 흑사회 검사를 하는지 아니? 니 눈에 내키지 않으면 마음껏 쥐어팔 수 있고 그래도 시원하지 않으면 시원해질 때까지 분질러 놓을 수도 있다 이거다. 니 아무리 저 하늘을 뚫어놔도 나 이 량시동이 막을게. 이따 가서 어디 한번 마음껏 찍어봐라. 하며 량시동은 손도끼를 전해줍니다. 오케이 좋았어 이것도 오늘 다 주웠어. 이 멍판성이 씩씩거리며 나가자 량시동은 왕위한테 눈치질을 합니다. 그러자 행동대장 왕위는 다섯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그 멍판성이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.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네 멍판성은 이제껏 참으며 살아왔던 그 울부들을 그냥 마음껏 토해냈다고 합니다. 전혀 흑사회에 들어오기 전에야 뭐 무슨 일 있으면 또 꾹 참고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해야 했었지만 이젠 아니었답니다. 지 맘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 장식회사 사장을 그냥 쥐어 패고는 또 돈까지 받아내고 흥얼흥얼거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. 멍판성은 세 번을 거쳐 그 장식회사로부터 십만위에 니 거금을 빼앗아 냈다고 합니다. 이제 뭐 그냥 량시동 조직과 그냥 스쳐 지나기만 해도 돈을 떼우는 신세가 되는 거죠. 그 뒤부터 차근차근하던 멍판성도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제 툭하면 그냥 곁에 담배 재떨이를 던졌고 주먹부터 나갔다고 합니다. 썩 나중에 멍판성은 경찰이 잡힌 뒤의 기자들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 전에도 기업인으로 잘 나갔었는데 그래도 많은 일에서는 그냥 꾹하고 참으며 살아왔겠죠. 하지만 량시동을 따른 뒤로부터는 조금만 성질을 건드리면 그냥 폭력을 마음껏 써도 되니 이런 폭력은 또 담배처럼 인이 박힌다고 합니다. 이 멍판성도 우수한 기업인으로부터 점점 오리지널 흑사회 고층 간부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. 그럼 멍판성이 이렇게 장식회사로부터 십만위인을 뜯어낼 때 왕후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? 네, 지금 량시동이 제일 아끼는 행동대장으로서 그 긍정과 힘에서는 꿀리지 않았지만 이런 난다긴다는 왕후에도 답답한 점이 하나 있었답니다. 그건 바로 여자 문제였죠. 사실 그 시절에 다른 조직원들은 뭐 결혼할 건 결혼했었고 아무리 못한 부하여도 여자친구 한 명은 있었는데 이 왕후에한테는 애인이라고는 그냥 지 왼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참 희한한 놈이었죠.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너무 못생긴 것도 아니잖아요. 근데 왜 여자가 없었을까요? 그러면 이쁘고 싱그린 여자들이 어디에 많겠나요? 네, 바로 량시동의 아지트인 그 장춘 시내에서 제일 큰 썩룰란 나이트겠죠. 이 왕후에는 맨날 그곳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먹잇감을 노렸답니다. 그러던 중 왕후에는 샤웨이라는 여자를 눈독 들게 되었는데요. 그의 말로는 썩룰란 나이트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아가씨였다고 합니다. 제일 이쁜 룸사롱 아가씨와 제일 잘나가는 흑사회 행동대장이라 뭐 그림이 되잖아요. 여 왕후에는 룸사롱 마담을 시켜서 자기 뜻을 전달하라고 했답니다. 하지만,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아가씨는 왕후에가 못생겨서 싫다고 했었답니다. 뭐, 뭐, 내 못생겨서 싫다고? 내 그림 못생겼니? 아, 내 이걸 그냥 어쩌지? 네, 하지만 어쩔 수는 없었겠죠. 량시동 조직의 룰에 의하면 여자를 강간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. 그렇다고 다 같이 량시동을 위해 일을 하는 사이인데, 뭐, 쥐어팔 수도 없었겠죠. 이어 왕후에는 다른 실현당한 20대들처럼 또 맨날 술에 쩔어 있었답니다. 그러다 참지 못한 왕후에는 썩룰란 나이트의 룸을 하나 맡고는 샤오웨이를 불렀다고 합니다. 이어 샤오웨이가 들어오자 딱 그녀 앞에서 이 목걸이에 반지까지 내놓으며 사귀자고 고백했었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샤오웨이는 싫다고 그냥 딱 잡아대더랍니다. 뭐? 이래도 싫다고? 그러자 왕후에는 술김에 그냥 빡쳐서 뚜껑이 열어버린 거죠. 왕후에는 나리 시퍼렇게 선 궁용카를 쫙 빼듭니다. 샤오웨이야, 내 마지막으로 묻겠다. 내랑 사귀겠니? 아예 뭐 함께 죽겠니? 네, 이런 분위기에서 웬만한 여자면 먼저 오케이 라고 하겠는데, 이 샤오웨이는 아니었답니다. 닌 날 찔러 죽이겠으면 죽여라. 그래도 나는 싫다 이거였죠. 이 샤오웨이라는 룸사롱 여자도 웬만큼 뭐 깡이는 여자는 아니었었죠. 그러자 왕후에는 눈알이 돌아갑니다. 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겠죠. 이 왕후에는 쿡 하고 내리찍었답니다. 그러자 샤오웨은 깨악 하고 소리 지르며 밖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. 에? 그러면 칼에 맞은 샤오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마구마구 뛰어 다닐까요? 네, 왜냐면 그 왕후에가 칼로 찍은 건 샤오웨이가 아니었고 자신이 대퇴였다고 합니다. 그 시절의 젊은 피들은 항상 이랬죠. 뭔 일이 있으면 자해하기를 좋아했었죠. 뭐 담뱃불로 자신이 손목을 지진다던가 뭐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었죠. 왕후에도 똑같은 겁니다. 하지만 이놈은 돌을 살짝 넘어가서 자신이 대퇴를 콱 찍은 거였죠. 하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고 한동안 그냥 쩔뚝쩔뚝 거리며 다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걸 발견한 따홍이 묻게 됩니다. 니 다리가 왜 그러냐고요. 그러자 왕후에는 여자 때문에 뭐 지절로 찍은 걸 알면 겁나 쪽팔렸겠죠. 어, 야? 내 이 다리 그래요? 그 저번에 뭐 웬 애들이랑 칼춤을 추다가 이렇게 됐어? 뭐 큰일이 아예 괜찮소? 라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. 뭐? 누구게 감히 우리 조직 거든이니? 야,들아! 지금 당장 가자! 라면서 따홍이 푸짝푸짝 뛰더랍니다. 그러자 왕후에는 겨우 괜찮다고, 괜찮다고 하며 얼려서 끝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커져서 량시둥이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.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하가 웬 놈들한테 칼맞았다는 소리를 들은 량시둥은 그냥 노발대바라며 왕후를 사무실로 불렀답니다. 뭐야? 누가 감히 내 사람 건드려? 어? 내 그것들 아주 껍질을 발라버려야겠다. 빨리 말해라! 원하야! 네, 그러자 당황해난 왕후에는 아, 네, 형님. 그 당시에 너무 캄캄해서 이 얼굴을 다 뭐하나 보겠더라고요. 그, 그러니 괜찮습니다, 형님. 네, 그러나 량시둥이 화는 가라앉지 않았답니다. 뭐가 괜찮니? 어? 너한테 칼질했다는 건 이 나 량시둥한테 칼질했다는 건 다를 바가 없다. 돈을 얼마나 써도 좋으니 이 왕후에한테 칼질한 놈만들을 잡아내라! 허! 량시둥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왕후에는 당황해합니다. 일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였죠. 왜냐하면 이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조직이 룰을 어기게 된 거였으니 말입니다. 왕후의 거짓말은 오래 못 가서 바로 들통나게 되었답니다. 왜냐하면 그날에 이 몇몇 룸사롱 직원들이 왕후에가 지절로 자기 대퇴를 찍은 걸 다 봤었기 때문이죠. 이것도 그 소문은 량시둥이 귀에 들어갑니다. 뭐? 그거 왕후의가 여자한테 거절당하고 지 손으로 지 다리를 찌른 거라고? 근데 왜 나한테는 거짓말한 게야? 이러면 이게 치주인즈죄 아니야? 오호라! 이놈이고 곱다 곱다 하니까 점점 기어오르는데 알겠다! 자파츠호 해라! 네, 여기서 치주인즈죄라는 건 군주를 속인 죄라는 뜻이고 자파츠호는 조직이 법대로 형벌을 내려라! 라는 뜻입니다. 거짓말을 한 죄는 큰 죄는 아니니까 뭐 손가락 하나를 잘라면 되겠죠. 하지만 이제 수십 명의 부하들이 따르고 있었던 왕후에는 그냥 순순히 자기 손가락을 자를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